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화이팅! 따봉! 따봉! 감사합니다. 괜찮으세요? 저 괜찮습니다. 그냥 이겨서 너무 좋아요. 감사합니다. 우리 삼성 최고! Happy! I feel happy! 기분 너무 좋습니다. 요즘 밥값은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좀 한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. 승현이 축하합니다. 피자자! 피자! 승현아 치즈 크러스트로 부탁해. 저 힘들어요. 승현아 피자하우스로 가자. 삼성 최고! 최고! 지금 너무 좋아요. 지찬이 뽀뽀해주고 싶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정말 좋습니다. 일단은 이기겠습.. 아 이기는 좋겠지만 오늘 올라와가지고 그냥 올 시즌은 진짜 삼성 라이언즈가 야구 잘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. 원암원 원전길 조심히 올라가세요. 감사합니다. 아니 초반에 들어오는 건 혹시 첫승 보겠나요? 네 맞습니다. 됐나요? 첫승에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최강 라이언즈 화이팅! 감사합니다. 저는 뭐 딴 말 안하고 지찬아 고맙다. 지찬이가 오늘 너무 잘해줘서 낫았는데 지찬이가 주력으로 한 것 같습니다. 지찬이한테 고맙게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기분을 포용한다면 좋은데 나 이겼는데 좋죠?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. 하하하 좋아요. 고맙습니다 승현이 데뷔 쳤으면 축하한다 너무 힘들다 지금 기분을 표현한다면?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I'm tired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좋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좋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